문화재청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 수리 현장 26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울산도 2곳이 포함됐습니다. 문화재청은 현재 동성벽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언양읍성과 서문지 성벽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경상좌도 병영성 등 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. 점검반은 수리 현장과 토사 유실, 배수시설과 가설물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.